여러분도 잘 보고있죠? 제 그림이 이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쪼꾸미들 오늘 분갈이 하려고 합니다 뭘로 할까요? 뭐가 잘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엄청 고민중에 있답니다 아유 이거는 이거에다 할까요?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니면 좀 더 큰데? 아우 따가워 너 왜그래 어떤거를 그랬는데 이거 먼저 하겠어 이거 좀 크라고 꼬맹이 꼬맹이다 짱 힘 좋죠? 혼자 떠드는거 잘합니다 혼자 떠드는거를 잘하고 있답니다 어이 없지 말입니다 어이 없지 말입니다 어이 없지 말입니다 아이고 재밌다고 자꾸하니 택배로 이게 아우 지역마트에서 이걸 파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택배로 안받아도 되고 동네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사오니까 아니 바로 집에 가져와서 분갈이도 할 수 있구요 어이 정말 찾으러 다니다가 일을 못 보겠네 저기서 떠난거 뭐냐구요 삽이요 삽 미니 삽 미니 삽 미니 삽 미니 삽 미니 삽 미니 삽 식용유 여기가 여리여리해요. 운동자금이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상청했잖아 이게 핀셋이 지금 너무 큰데 저기로 가지러 가기 싫어서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네요 오마이갓 새끼가 떨어졌네 이대로 며칠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잘라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쪽에 계세요 이 조그만 분들은 굳이 바닥 안 깔아요 그래서 그냥 물이 잘 빠지니까 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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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수 아 썰렁 뭐래니 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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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했는 데 인 dell 지 마ixa고 올라오고 있어요 setzt 모렌 모렌 모레 고웅 모레 축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축추가 물들어도 이상하게 물들어가지고 때 안딱고는 애같이 생겨가지고 축추가 물들어도 이상하게 물들었으면 決이 생겨가지고 칼ות 칼 칼 칼 칼 칼 귀엽다, 그죠? 파본도 귀엽고 오늘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딱히 할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뒹굴뒹굴 티비나 보겠죠? 이런 거 하는 대신에 티비를 안 봐요, 저는 티비를 볼 시간이 없어요. 티비를 볼 시간이 없어, 볶아 놓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계속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거를 통해 온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